반갑습니다 박스열 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코인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트럼프 윈 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해리스 윈 이라는 코인이랑 같이 동일한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웹사이트를 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웹사이트로 좀 넘어와서 보면요 트럼프랑 해리스랑 대결하는 구도로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좀 읽어볼게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투표한 후보가 승리하면 구미어 토큰의 100%를 에어드랍으로 받게 되며 세금은 0%로 변경되는데요 그러나 투표한 후보가 패배하면 토큰은 소각된다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다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트럼프를 구입하셨을 겁니다 그쵸? 트럼프를 구입하셨다 치면은 이 해리스 동일한 이 해리스가 상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1만원씩 샀다고 칩시다 만약에 해리스가 안 되면은 이거는 소각이 된다고 합니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트럼프를 샀던 사람들한테 돈이 100%로 에어드랍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럼프랑 해리스를 동시에 두 개다 만원씩 샀다 칩시다 1만원씩. 그러면은 이게 없어져도 두 배를 받으니까 2만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돈을 버는 구조죠 그렇지만 지금 차트가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구간이 딱 여기입니다 이건 채널에 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에어드랍 말 그대로 받게 되면은 1만 샀다 또 받는다. 더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대선이 됐다. 당선이 됐다라고 할 때 그냥 팔면 됩니다 왜냐?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트럼프 승리의 해리스가 토큰 경제학에서 승리 총 공급량은 두 토큰의 총 공급량은 동일하고요 유동성 풀의 10% 할당 전체 공급량의 10%가 유동성 풀에 할당되어서 활발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어드랍을 위한 20% 커뮤니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에어드랍을 위해 20%가 따로 마련되었으며 승리 후보는 이제 남은 토큰 70%가 소각되어 승리 후보 토큰의 희소성이 증가한다고 해요 승리 후보 토큰의 세금은 0%로 설정되어 있고요 패변 후보, 패변 후보의 토큰은 완전히 소각되어 공급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계속 소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덱스를 들어가 보시면요 이 밑으로 보면은 1점으로 나와있어요 이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99점 된다고 해가지고 다 잘되는 코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세금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점수가 깎여요 이거 보면은 셀텍스, 세금 자체가 지금 90%로 되어 있죠 만약에 대선이 돼서 당선이 됐다 칩시다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은 이 세금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1만원을 벌고 있는데 팔게 되면은 천원만 들어온다라는 소리인데 이게 당선이 되면 0%로 되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트럼프를 1만원씩 샀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되면은 100%, 127%죠 그러면은 대충 만원을 더 벌었다라고 치면은 이때 0%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퍼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좀 안전한 코인을 좀 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덱스 시장 자체가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해서 저도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사질 못해요 왜냐하면 덱스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죠 탈중앙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좋지 않아요 CX의 중앙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바깥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넘어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사실 때는 좀 조심히 로또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사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걸로 인생을 바꾸려고 막 100만원, 10만원 이럴까 봐 진짜 걱정되는데 물론 이게 말을 하기 좀 애매한 게 어떤 분은 10만원이 크고 어떤 분은 100만원이 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확히 말은 못 드리겠으나 여러분들이 포모만 좀 안 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복권 사는 정도 복권 한 장이죠? 한 장에 5줄 있으니까 5천원 정도 되는 꼴로 5천원, 5천원 사서 재밌게 좀 트라이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가 초기 자체가 더 낮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108만 달러예요 여러분들 108만 달러고 그렇게 적지 않은 겁니다 그렇고 지금 차트 자체가 이게 날봉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른 이제 덱스 같은 거 보면은 막 구만 보는 거 보면은 차트가 날봉 이랬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엄청 오랫동안 있었던 코인이에요 그쵸? 계속 보면은 엄청 오랫동안 있었죠 덱스에서는 이렇게 남는 거는 거의 없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선이 앞에 있는 만큼 한번 트렌드를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삼아라도 어차피 밈코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서 투자를 좀 열심히 안목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아실 거예요 정말 좋은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게 있으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저도 좋은 게 있으면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호재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파는지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번호로 트럼프라고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전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좋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